너 나 처음 아니지? 그거 다 거짓말이지? 게임상에서 결혼도 하고 뭐 남편? 남편도? 아니 이걸 아니 이걸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?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나 지금은 손 다 털었어 나 자기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 자기뿐이야 그때 정말이야 그 말을 그냥 믿었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? 나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너 나 허구로 보이지? 아 자기야 왜 그래? 이러지 마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 진짜 쉬운가 보다 자기야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너 지금 나 말고 딴 놈들도 만나고 있지? 걔네랑 어디까지 갔어? 어?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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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그 새끼들한테도 그랬을 거 아니야 너 정말 최악이다 어 나 미쳤어 그럼 이거 알고도 멀쩡한 놈이 있어? 그래 내 과거가 너한테 그렇게 큰 문제라면 우리 헤어져 나도 이렇게 의심받으면서는 너 못 만나 나한테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나 보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이제 연락하지 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가 알던 너는 도대체 뭐였던 거야? 어디야? 뭐야 왜 그래 미쳤냐? 나 헤어졌어 술 먹자 우리 어딘데? 알았어 지금 갈게 빨리 갈게 손님 오면 새로 구입하신 거예요? 어 뭐?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 왜? 부르는 거야 여기요 여기요 하지 않고 어 손님 왔다 손님 왔다 어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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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오셨어요? 아니 아니 손님 왜요 열려있어요 열려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히 안 되세요 편히 안 되세요 손님은 위에서 우리가 열어놨어요 여기를 앉으세요 앉으세요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앉으세요 잠시 그냥 앉으세요 들어와 계세요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근데 지금 술을 좀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? 네 뭐 좀 슬픈 일 있어요? 왜 왜 왜 아니 처음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? 아 지금 첫 연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? 네 사랑은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? 네